디젤 엔진과 배기가스에 관한 이야기가 화두가 되었습니다. 또 한 번쯤 들어보셨을 수도 있겠지만 어떤 역할을 하는지 왜 달려있는 것인지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계실 테고 그리고 벌써 몇 년 전이네요. 폭스바겐 디젤 게이트도 그렇고 디젤 엔진 배기가스 저감장치에 대해서 설명드리고자 영상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먼저 디젤 엔진은 가솔린과 다르게 배기가스의 유해물질이 많은 게 사실입니다. 유해물질로 보이지 않는 이산화탄소 그리고 물은 제외하고 탄화수소, PM, 질소산화물 등이 존재하는데 이 중에서 가장 화두가 되고 문제가 되는 것이 바로 PM과 질소산화물입니다. 일산화탄소와 탄화수소는 커먼 레일이라는 시스템으로 고압연료 분사장치가 장착이 되면서 규제에 대응이 가능하지만 PM과 질소산화물에 대한 배기가스 규제가 점점 더 엄격해지면서 이에 대응하기 위한 장치가 바로 EGR DPF SCR입니다. 이게 뭐야? 영어가 많으니까 좀 당황해 하실 수도 있는데 일단 최근에는 또 시험 방식까지 막 RD, Real Driving Emission이라고 해서 도입이 좀 새로 될 예정이라서 점점 더 규제를 만족시키기는 어려워지고 또 그에 따라 엔진 가격까지 비싸질 예정입니다. 뭐가 뭔지 막 생소하시더라도 일단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은 디젤 엔진에 대해서 좀 명함 정도는 내밀 수 있게 해드릴 테니까 끝까지 집중해서 좀 들어보시면은 아, 그래도 좀 뭔가 감은 잡았다라는 정도 될 수 있을 겁니다. 자, 이제 하나씩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질소산화물, 흔히 말해 이제 NOX라고 말하는 배기가스와의 연관된 장치는 바로 EGR과 SCR입니다. 먼저 대충 그림으로 EGR과 그리고 여기 들어가는 SCR입니다. 질소산화물은 질소와 산소와 결합된 여러 가지 형태의 화물인데 이것은 대기오염과 인체의 기간지에 굉장히 해로운 역할을 하게 됩니다. 주로 엔진의 높은 온도에서 연소가 이루어질 때 뭐 완전연소라든지 완전연소가 계속돼서 이제 높은 온도로 지속이 되면 그때 발생하게 되는데 따라서 냉각수 온도가 올라가면 엔진 온도가 올라가면 작동하는 가장 기본적인 장치인 EGR인데 이것은 이제 이그저스트 가스 리서큘레이션이라고 하는 뜻으로 배기가스의 일부를 냉각시키고 다시 흡기로 합류시켜서 연소실에 넣어주는 장치입니다. 이렇게 그림으로 보시면 배기가스로 나온 배기가스를 EGR 쿨러를 통해서 식혀주고 그 다음에 이 배기관을 통해서 여기 EGR 밸브 리드 밸브를 통해서 리드 밸브가 열리면 다시 이제 흡기 매니폴드로 들어가서 다시 연소질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아까 그림으로 다시 보면 폭발된 배기가 다시 EGR 쿨러를 통해서 이쪽을 흡기로 다시 돌아가서 연소실로 들어가는 그런 원리입니다. 이런 역할을 해주게 하는 장치 전체적인 명칭이 EGR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각 회사마다 로직은 좀 다르겠지만 일반적으로 엔진 냉각수 온도가 올라가면 작동하게 되는데 배기가스에 있는 질소산화물이 다시 유입이 되면서 연소속도가 늦어지기도 하고 또 배기가스 주성분인 이산화탄소와 물 중에 물이 분무 형태로 약간 분사된 형태로 다시 들어가면서 연소실의 온도를 낮추는 냉각 역할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이제 엔진 연소실의 온도를 낮추고 그런 연소 온도를 낮추면서 NOx 질소산화물의 생성량이 적어지게 되는 거죠. 이제 EGR은 이 정도로 하고 SCR 같은 경우는 EGR로도 만족시키지 못하는 NOx 배기가스 규제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장착이 되고 잠시 뒤에 설명들이 DPF를 통과한 뒤에 배기가스에 요소수를 뿌려서 암모니아를 발생시키고 그 NOx를 질소와 물로 바꿔주는 장치입니다. 그림으로 보시면 SCR 장치가 있고 요소수가 들어가게 되면 이제 여기 질소산화물이 SCR 통과해서 질소와 물이 이렇게 생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역할을 해주는 게 이 SCR 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SCR 같은 경우에는 부피도 크고 복잡하고 엔진도 비싸지고 요소수도 따로 주입을 해야 되고 비용도 추가로 들고 수고도 들고 번거롭고 이러지만 점점 까다로워지는 배기가스를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어쩔 수가 없어요. 지금 보시면은 여기에 EGR 달리죠. 여기 DPF 달리죠. 여기 SCR 달리죠. 그 다음에 SCR을 위한 컨트롤 장치 ECU 말고 이제 SCR을 컨트롤 해주는 그런 장치가 또 달리죠. 이제 요소수 탱크도 달리죠. 이러니까 이게 엔진 하나를 위해서 장치가 이렇게나 많아져요. 그러다 보니까 비싸지고 복잡해지고 또 수리비도 많아지고 유지관리도 해야 되고 번거롭고 이러니까 굉장히 힘들어지는 거죠. 최근 뭐 BMW의 520d나 아니면 추후에 출시될 제네시스 G80 2.2 디젤 엔진에도 이 SCR이 달릴 예정입니다. 뭐 근래까지에는 자동차에는 이런 부피 문제 때문에 LNT라는 NOX 포집 장치를 사용했지만 규제가 워낙에 타이트하지고 또 새로운 규제가 생기다 보니까 LNT로는 충족이 될 수 없게 됐어요. 그래서 따라서 이제 LNT를 달았던 혹은 그렇게 인증 받았던 차량은 2019년 9월까지 판매할 수 있고 올해 9월부터는 SCR이 달려야지만 인증을 새로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지금 차 전체 도안을 보면 이제 여기 엔진 통과한 장치에 이제 DPF 있고 DPF 통과하고 여기 SCR이 달리고 여기 SCR이 인젝션이 또 따로 있고 그 다음에 요소수를 컨트롤 해주는 장치 그 다음에 여기 또 요소수 탱크 기름 탱크와 별개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피가 추가적으로 늘어나고 또 컨트롤 해주고 이렇게 장치가 비용이 비싸지다 보니까 참 이게 디젤 엔진이 옛날에 어떤 그런 이점만 가지고 있지는 않다고 생각이 돼요. 자 이제 DPF. DPF입니다. 이렇게 생겼죠. 배를 가르면 이렇게 생겼어요. 조금 간단한 듯 복잡합니다. DPF는 DOC라는 총매와 세트로 묶이거나 DOC가 있고 DPF가 있거나 아니면 단독으로 DPF가 구성이 되는데 DOC가 있을 때는 DPF라는 필터 앞에 위치를 하게 되고 DOC는 DPF의 활성을 도와주는 어떤 총매장치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DPF는 디젤 파트킬레이트 필터로서 PM을 걸러주는 그런 메인 역할을 하는 미세 필터입니다. 배기가스에서 나오는 PM은 주성분이 카본으로 된 미세 입자인데요. 이거 옛날에 디젤 엔진을 달린 포터 같은 거, 경유차 이렇게 보면 뒤에 검은 메연 있죠. 그게 이제 PM이라고 생각을 해주셔도 될 것 같아요. 보기에도 몸에 굉장히 해로워 보이고 또 실제로도 그러하고 또 대기오염도 시키는 그런 물질입니다. 그래서 DPF를 장착해서 이 PM을 걸러주게 되는데 이 DPF는 벌집 모양의 격벽 구조로 되어 있어가지고 이 막힌 구조를 뚫고 나가려면 벽을 통과해야만 되는데 그 과정에서 PM이 걸러지게 되는 거죠. 이렇게 벌집 모양처럼 격벽 구조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구멍이 뚫려있고 막혀있고 뚫려있고 막혀있고 뚫려있고 막혀있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쪽이 뚫린 구멍으로 들어오게 되면 반대쪽이 이렇게 막혀있어요. 그래서 이 공기가 나가려면 배기가스가 나가려면 벽을 통과할 수밖에 없는데 이 벽을 통과하는 과정에서 PM이 걸러지고 깨끗한 공기가 나가서 반대쪽으로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PM이 벽이 계속 쌓이게 되면은 필터가 점점 막히게 되고 출력저하나 아니면 DPF 성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강제재생 또는 자연재생이 필요하게 돼요. 이렇게 너무 막히면 또 림프옴이 걸리고 뭐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이 자연재생은 말 그대로 이제 열로 인해서 자연적으로 PM이 타서 이산화탄소로 대기로 나가게 되는 거예요. 여기 있는 PM이 자연적으로 열로 인해서 타기 때문에 그 탄 공기는 다시 CO2로 돼서 이산화탄소로 돼서 밖으로 나가는 그 자연적인 재생 현상이 자연재생이라고 하는 거고 강제재생은 자연재생이 되지 않았을 때 인위적인 조작을 통해서 연소시키는 작업을 말하게 됩니다. 자 여기서 조금 어려워지는데 조금 집중을 해주세요. 자 강제재생을 하기 위해서는 엔진의 도움이 필요해요. 디젤 엔진은 한 번에 연소를 크게 세 번의 연료 분사가 이루어지게 돼요. 뭐 최근 최첨단 엔진은 조금 다를 수 있지만 기본적인 개념은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커먼 레일 엔진. 자 이제 프리, 메인, 애프터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게 되는데 프리는 메인을 돕는 그런 역할을 하기 위한 전야재 같은 그런 느낌으로 분사를 해주는 거고 메인은 그대로 주 연소, 가장 폭발의 힘을 얻는 연소 과정을 얻기 위한 분사이고 애프터 인젝션은 애프터는 다 끝나지 못한 연소를 돕고 이제 메인이 약간 연소가 펑펑펑 할 때 마무리를 시켜주는 그런 디프리 같은 그런 역할이라고 해주시면 돼요. 또 뭐 카본이 안 쌓이게 인젝터에 이제 카본이 안 쌓이게 하거나 아니면은 남은 연료를 떨어뜨려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 DPF는 강제 재생을 하기 위해서는 이 세 가지 분사 말고 프리, 메인, 애프터 말고 한 번에 더 분사가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게 바로 포스트 인젝션이라고 하는 거예요. 포스트 인젝션은 연소가 끝나고 연소와 전혀 관계가 없는 포스트 분사를 배기 행정에서 배기 과정에서 분사를 해주게 되면 그렇게 되면 배기고로 나아가는 배기가스와 같이 그 연료가 흘러가서 DOC 또는 이제 DPF랑 만나게 되면 이제 DPF가 활성화가 되면서 재생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혹은 그 DPF 바로 앞쪽에서 인젝터를 따로 달아줘서 거기서 분사를 해주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또 추가적인 인젝터를 달아야 하기 때문에 추가적인 비용이 그만큼 또 발생을 하겠죠. 그래서 그 분사가 이루어져서 DPF의 재생이 서서히 이루어지면 여기 쌓여있던 PM이 타기 시작하고 그러면 이제 이 DPF의 온도는 약 600도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면 DPF에 쌓여있던 PM이 연소돼서 다시 아까 말씀드린 자연재생처럼 이산화탄소로 배출되게 되고 모든 PM이 연소가 되면 강제 재생이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강제 재생 중에는 RPM이 오르거나 시간이 10분, 20분 걸리기도 하고 연료가 그만큼 많이 소모가 되겠죠. 근데 문제는 이 강제 재생으로도 해결이 안 되는 것이 있는데 바로 DPF에 쌓인 애쉬라는 일명 불순무, 찌꺼기 같은 거예요. 이거는 태워도 없어지지도 않고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따라서 이때는 DPF를 떼어내서 반대 방향으로 DPF를 탈거로 해서 이쪽 반대 방향이나 아니면 이쪽 방향으로 불어냅니다. 에어로 막 불어내요. 아니면 강한 연료 태우기도 하고요. 그렇게 되면 이 DPF에 쌓여있던 애쉬, 찌꺼기, 불순물이 밖으로 다시 튀어나오는 거죠. 그게 바로 DPF 클리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DPF에 걸러진 PM과 마찬가지로 인체에 유해한 물질이기 때문에 밀폐된 공간이나 아니면 밀폐된 기계 안에 넣어서 클리닝을 하게 되고 이 물질은 또 따로 모아서 또 폐기 처리가 되어야 합니다. 일부 불법 DPF 클리닝 업체는 그냥 대기 중으로 그냥 막 날려버리는 것도 있는데 이거는 정말 실컷 힘들게 DPF를 걸러낸 PM이나 유해 물질이나 아니면 대기 오염시키는 물질을 그냥 바깥으로 다시 또 공기로 내뿜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이건 좀 어처구니 없는 그런 대기 오염 행위나 마찬가지죠. 절대 있어서는 안 되고 또 정식 업체에서 클리닝을 작업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 이렇게 디젤 엔진 후처리 장치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상당히 많은 기술이 필요하고 또 최근 디젤 엔진에는 그런 장치가 많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가격도 오르고 추가적인 서비스도 필요하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후처리 장치들은 또 출력과 연비와 반비례적인 관계에 있어서 배기가스를 규제를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출력이나 연비는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따라서 차량 구매를 하실 때 연비뿐만 아니라 이런 장치들로 상승하는 차량 가격, 유지관리, 비용 이런 것을 따지면 결코 예전만큼 디젤 엔진 차량이 유리한 조건이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잘 따져 보시길 바랍니다. 규제가 점점 더 까다로워지고 또 인증 절차도 복잡해지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소프트웨어 조작을 한다든지 아니면 인증 담당자에게 뇌물 수술을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겠죠. 또 디젤 게이트와 관련된 회사들은 이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소프트웨어 조작을 다시 제대로 시정하고 또 앞으로 출시될 모델의 제대로 된 인증과 검증을 통해서 조금씩 회복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과정이 회사의 관점으로 봤을 때 한국 시장 비중이 작거나 중요하지 않게 생각이 된다면 결국 매출과 신뢰를 잃고 그냥 최소한의 서비스만을 남겨둔 채 사업을 철수하는 그런 과정 상황도 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또 이건 수입차뿐만 아니라 국내 기업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쪼록 디젤 엔진이 언제까지나 환영받으면서 세계에서 또는 국내에서 계속 사용될지는 모르겠지만 환경오염을 막기 위해 끊임없이 신기술이 적용되는 것은 사실이에요. 가솔린, 디젤, LPG 등 엔진이 뭐든 좋아하는 저로서는 서로 잘 양생해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가닥이 잡히길 바라면서 오늘 영상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조금 유익한 영상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바이크와 자동차 유튜브를 진행하고 있는 뮤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끝났네. 에헤라디야! 끝났다. 안녕! Aladdin!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